안녕하세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상순에서 유희진 역할을 맡은 정여원입니다. 내 이름은 김상순으로 1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게 막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팬분들이 워낙 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막 주차장에서 진원이와 싸운 뒤에 팍 오면서 가방을 막 이렇게 내리치면서 울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명장만으로 꼽아주시더라고요. 또 원곡은 이제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좀 있고 그 알렉스 오라버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곡이었다면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모진 씨와 소울 씨가 같이 하신 그 버전을 들었는데 엄청 부드럽고 요즘 감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새로웠어요. 쉐이지라는 노래랑 비마일러브라는 노래를 삼순이를 너무 아껴주셨던 원작 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 시대를 이제 약간 강타했었던 클래식화의 곡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새롭게 달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작 팬분들께서 이제 다른 리마스터 버전으로 된 삼순이를 좀 다른 분위기로 감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9년 전에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셨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들어봤는데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새로운 분들 저희가 리마스터를 새롭게 한 만큼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유쾌하게 찍었던 드라마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울고 웃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웨이브에서만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OST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